여기 철갑 같은 비닐로 둘러싸인 단단한 몸과 위협적인 꼬리, 날카로운 발톱 상상 속 동물인 용의 특징을 모두 갖춘 이 위험한 생명체 이름은 워낙 유명해 많이들 알고 있는 바로 코모도 드래곤입니다 이 녀석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으로 인도네시아 남부의 코모도 섬과 그 주변 섬에 주로 서식하여 코모도 왕 도마뱀이라고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이라는 명성답게 몸길이는 최대 3m, 체중은 최대 165kg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도마뱀치고는 이상할 정도로 큰 이유에 대해서 과거에는 코모도 드래곤이 서식지 최강포식자이고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끝도 없이 커진 거라는 설이 있었는데 현재는 200만 년 전에 살았던 왕 도마뱀 메갈라니아의 후손이라 원래부터 컸다고 보는 게 정설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코모도 드래곤이 최강포식자가 된 건 단순히 몸집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 녀석의 가죽은 볼편이라고 하는 뼈로 된 비닐로 덮여 있어 쉽게 뚫리지 않으며 다리와 꼬리는 대부분의 근육질로 이루어져 있어 몸이 긴데도 불구하고 꼬리와 뒷다리 힘만으로도 무뚝 서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거기에 코모도 드래곤은 시속 18km로 달릴 수 있는데 사람의 달리기 속도가 시속 45km 정도라는 걸 고려하면 에이 웬만한 동물은 도망가면 장땡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코모도 드래곤의 비장의 무기는 따로 있는데요 여기 코모도 드래곤의 평소 모습을 보면 얌전한 느낌으로 이 물수조차 크게 경계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기회를 역보던 코모도 드래곤이 물수의 다리를 힘껏 물자 화들짝 놀란 물수는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코모도 드래곤은 쫓아가기는 커녕 어슬렁거리며 여유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왜 쫓아가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코모도 드래곤이 물기만 해도 엄청난 치명타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코모도 드래곤에게 물린 동물들은 크게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같이 픽픽 쓰러지며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요 그럼 코모도 드래곤이 어디선가 나타나 야무지게 만찬을 즐기죠 이걸 본 과학자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죽는 건지 궁금해 코모도 드래곤의 침을 추출해 연구한 결과 침 속에는 대장균, 포도상구균, 프로비렌시아 같은 병원균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입속 자체가 정말 더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부패성 병원균을 이용해 코모도 드래곤이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지난 2009년 이 추측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의 연구진이 코모도 드래곤의 침샘을 MRI로 촬영한 결과 코모도 드래곤이 무언가를 물 때 입속에 있는 침샘에서 강력한 독소 화학물질들이 섞인 단백질 혼합물이 생성된다는 걸 알아냈으며 이 독소 물질은 무려 30여 가지의 독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독은 피가 굳는 걸 막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데 그럼 다른 병균에 의해 2차 감염이 일어날 확률도 높아지죠 계속 출혈이 있다 보니 혈압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만약 먹잇감이 쇼크에 빠지기 전에 아주 멀리 도망갔다 하더라도 코모도 드래곤이 귀신같이 나타나는 이유는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나는 피냄새까지도 맡을 수 있는 후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코모도 드래곤은 물소 같은 대형 포유로부터 염소, 사슴, 멧돼지 등 큰 동물들을 통째로 삼켜버리는데요 이때 턱관절이 분리되어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고 위와 장이 고무줄처럼 늘어나 큰 동물들도 한 번에 삼킬 수 있죠 한자리에서 자신의 무게의 80%에 해당하는 먹이로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웬만한 먹방 유튜브는 비비지도 못할 것 같지만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1년에 이런 식으로 12번 정도만 먹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입속이 더러워서 사냥을 잘하는 거라고 오해를 받았지만 사실은 독으로 먹잇감을 사냥하는 왕도마뱀 코모도 드래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코브라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